여러분이 뭘까요? 축구공 네? 축구국이요? 이거 약간 비해한 축구국이 있어요 저희 스누퍼가 AAA에서 네 초이스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AA에서 이렇게 수산해서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저희 스누퍼의 스타분들과 함께 저희가 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인데 이렇게 초이스상까지 주셔서 더할 거위 없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스누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스누퍼 더 열심히 노력할테니깐요 많이 응원해주시구요 저희 스누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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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까지 가야된 스포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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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